한 번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4.15 부정선거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기이함 이것은 인천 연수월 사례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비슷한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사례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입니다. 모든 4.15 총선은 다 일란성 쌍둥이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다 인천 연수월의 일란성 쌍둥이고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도 다 일란성 쌍둥입니다. 그냥 인천 연수월 사례가 그냥 표준입니다. 표준. 이와 같은 일이 모두 다 뭡니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질렀 거죠. 어마어마한 부정을. 여기서도 여러분 가장 기이한 사례는 바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선거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과 패턴 혹은 좌우대칭 등과 같이 자연수 조작되지 않는 그런 선거 결과 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남긴다는 겁니다. 자연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 규칙 패턴 좌우대칭 등과 같은 것을 분명히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들쭉날쭉 지 마음대로입니다. 들쭉날쭉이 정상입니다.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도 정상이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상이란 모든 정상은 들쭉날쭉 들쭉 종잡을 수 없다. 규칙을 발견할 수 없다.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좌우대칭을 발견할 수 없다. 도무지 전망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수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한 130일 쪽 연구 보고서에 이게 나옵니다. 연수구을의 동입니다. 동 옥연 1동 동춘 1동 동춘 2동 송도 1동 송도 2동 탁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조작하지 않은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승리한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정의룡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하나 둘 셋 세 군데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다섯 군데 승리하고 정의룡 후보가 여름 당일 투표에서 세 군데 승리합니다. 이렇게 덜쭉 날쭉 덜쭉 날쭉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수구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된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이 옥연 1동 동춘 1동 2동입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노란색이면 정의룡 후보가 다 이깁니다. 아홉 군데에서 다 여름 정의룡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홉 군데. 9대 0이 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3대 5가 된 겁니다. 3대 5. 3대 5가 되고 8대 여러분들 8대 0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 득표율 많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값입니다. 한쪽으로 줄을 서면 이게 조작입니다. 이게 조작. 덜쭉 날쭉 덜쭉 날쭉 옥연 1동이 민경욱 이기고 동춘 1동이 정의룡 이기고 동춘 2동이 정의룡 이기고 송도 1동은 민경욱 이기고 송도 2동은 민경욱 이기고 송도 3동에는 정의룡 이기고 송도 4동에는 민경욱 이기고 송도 4동에는 민경욱 이기고 덜쭉 날쭉해야 정상인 겁니다. 8대 0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8대 0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하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룡 후보의 당일 투표율 빼기 민경 후보의 당일 득표율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옥연 1동에는 정의룡 후보가 여러분들 졌습니다. 마이너스 동춘 1동이 이겼습니다. 플러스 동춘 2동에는 정의룡 후보 이겼으면 플러스 송도 1동에는 민경욱 이겼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민경욱 후보는 물론이고 이정미 후로부터도 관내 사전투표수와 관외 사전투표수의 6분의 1을 가져갔다. 4.15 연수구을 투표결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위의 확률은 동일한 동전 2억 6,845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로서 정의룡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 연수구의 부정선거 사례는 바로 4.15 총선의 그야말로 판박이 대표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파고들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룡 민주당 후보가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홀에서 승리한 것은 2억 6,845개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든 동전이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위헌 입법 가운데 80% 이상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서울시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승리입니다. 모든 곳에 다 승리합니다. 맨 하단의 인천 연수홀에 여러분 인천 연수홀에 민경우 후보는 7개 동에서 사전투표 수가 53개인데 53대 0으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도 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곳도 하나의 단 서울시내 단 하나의 투표소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할 정도의 참패를 했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으니까 성동구 가베 홍익표 후보 65군데 승리했습니다. 65대 0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 60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60대 0 영등포래 김민숙 후보 64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64대 0 양천구래 황희 후보 66개 사전투표 승리했습니다. 66대 0 우상욱 후보 46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46대 0 정청래 후보 62개 투표 승리했습니다. 62대 0 이수진 동작구을 나경훈 후보를 눌렀던 사람이죠. 7개 동 48개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48대 0 윤건영 구로구을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한 7개 동에서 51개 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51대 0 구로구 갑 이인영 9개 동 64개 투표소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4대 0 광진구을 오세훈을 눌던 고민정 후보 7개 동에서 49개 사전투표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49대 0 강석우 월 진성준 7개 동에서 60개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60대 0 강동구 갑 진성미 10개 동에서 61개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67대 0입니다. 이런 가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대한구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엄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적인 양식으로서 시민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분의 일의 확률로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당선된 겁니다. 숫자는 정직하고 이 숫자들 가운데 단 하나도 제가 만든 자료가 없습니다. 로우 데이터는 다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의 통계적 분석입니다. 정일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거래 옥년 1동 옥년 1입니다. 모두 다 풀었습니다. 0.08 모든 동에서 옥년 1동에 속하는 1투표소 2투표소 다 풀렸을 겁니다. 다 풀렸을 겁니다. 민경호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 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정민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전 투표에서 인천 연수의 민경호 후보에서 민주당이 다 이깁니다. 50 생계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사전 투표소에서 민경호 후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조작을 해서 모두 다 정일영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정일영이 모두 다 플러스고 민경호가 모두 다 마이너스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정민과 모두 마이너스의 확률이 2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7천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바로 정일영이 플러스고 민경호가 마이너스고 이정민과 마이너스 확률이란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꼭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이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정일영이 여러분 뭐죠? 또 관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플러스를 기록한 것만큼 민경호가 이정민을 더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똑같습니다. 플러스 0.0847 정일영 민경호 더하기 이정미의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마이너스 0.0841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 좌우가 똑같이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가. 좌우가 똑같이 이런 대칭을 이룹니다. 이런 모든 범죄자들은 선계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 패턴 혹은 좌우대칭 등과 같은 자연수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각을 남기고 정상은 덜죽날죽이 돼야 되는데 바로 선거를 부정을 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좌우가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훔치고 똑같이 대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참담한 것을 놓고 그냥 눈을 감고 하면 되겠습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묻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 어떻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미친 짓을 뭡니까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5년 동안. 한 해 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선거 때마다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2년을 투입해가 이 문제를 규명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언제 했습니까 똑같은 짓을 바로 2022년도 얼마 전에 실시됐던 3구 대선에서 이번에는 전남 전북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뭐죠 관외 사전 득표율이 늘 마이너스입니다. 관외 사전 득표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까지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철흥군, 하천군, 평창군, 명울군, 행성군, 강원도에 속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고성군, 속조시, 정성군, 태백시, 동해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여러분들 관외 사전 득표에서 표를 빼앗겨 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완전히 대목입니다. 대목.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2%에서 한 때 관외 사전 득표에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강원도의 모든 철흥군부터 시작해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지하자 지하자.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선거사범을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까지도 조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제가 무슨 술출실을 하겠다고 제가 이런 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짓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똑같은 좌우 재칭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다 석권한 겁니다. 2017년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어제 한 번 다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좌우대칭이 꼭 같이 훔친 겁니다. 이정미와 함께 훔친 거 민경 후보하고 훔친 거 마이너스 값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플러스 정의룡 후보가 플러스 한 거하고 이정미하고 후보가 민경 후보가 마이너스 값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이정미 민경 후보 그게 일어날 확률이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9만 7천분의 1입니다. 이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1000분의 1 이상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209만 7천분의 1의 확률이 4.15 총선의 인천연수로에 딱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표를 훔쳐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조작이 명확한 거 아니까 정상이면 항상 0값 제로값을 중심으로 다 분포가 돼야 됩니다. 이게 통계학적 범위로 99% 내에서 범위된다. 신뢰구간 안에서 이렇게 다 분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쫙 당겨가지고 뭡니까 7.45배 정도 거리에 플러스에 갖다 놓고 정의룡 민주당 후보는 민경 후보는 쫙 빼가 뭡니까 마이너스 4.2배 왼쪽에 여러분들 갖다 놓고 이정미 후보는 쫙 끓여가 마이너스 1.57배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99% 신뢰두구간 안에서는 0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 부분에 둘 다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정의룡은 쫙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 놓고 블러스 쪽으로는 이거는 누구죠 민경 후보가 여러분들 이정미는 쫙 끓여서 왼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데이터가 증언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걸 이런 지금 짓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희한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선생님이 허병기 교수님이 발표한 것은 어떻게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서 관내하고 관내하고 득표율이 그렇게 비슷하냐 이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관내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관내하고 관내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4.15 인천연수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결과 기한 숫자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죄 행각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조작 흔적이. 그 첫 번째 흔적은 다음 표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각 후보자가 얻는 득표율이 동일하였다. 예를 들어 정일영 후보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에 얻은 득표율이 0.487일이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 얻은 득표율도 거의 동일한 0.486일이었다.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난수, 무작위수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좌우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턴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각이 됐다. 그래서 100%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네.